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1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3월에 이어서 바로 뭐 거의 한 20일도 안 돼서 다시 4월 학평을 보게 됐는데요. 이 3월 본 다음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좀 느낀 바가 있을 텐데 그 느낀 바를 가지고 너희들의 그 약점을 보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3월과 4월은 합쳐서 3, 4월 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과 4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을 판단한다. 그리고 차후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시작한다. 예, 그런 계기로 삼는 게 3월과 4월 학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또 3월이랑 4월이 느낌이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좀 편의했잖아요. 편의하고 그냥 잔잔했다면 4월도 조금 비슷한데 좀 너희들이 느낀 바로는 점수는 비슷하더라도 느낀 바로는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꾸 걸리는 게 뭐 어떤 부분이니? 뉴턴 역학이 아니었을까? 그치? 뉴턴 역학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서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4월 학평의 후기로 본다면 뉴턴 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공부해 나가야 되는가 그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항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제 문항수. 작년에도 4월 학평이 좀 그랬는데 9, 6, 5가 원래 출제 방향이에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9, 6,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 4월도 8, 6, 6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또 8, 6, 6으로 나와서 원래 뉴턴 역학이 5문제가 아니라 6문제가 나오고 여기 3문제. 연력학, 특상, 핵반응. 이렇게 한 문제씩 꼭 나오거든요. 여기 6문제여야 되는데 운동량과 충격량이 원래는 2문제여야 되거든요. 평가원의 방향성을 보았을 땐.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문제로 이렇게 줄였어요. 예, 줄이고 여기에 여기 있지 이거. 지금의 수능의 방향성으로 볼 때는 이 두 개를 한 문제로 원래 출제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두 문제로 늘려놓은 거예요. 이걸 두 문제로. 이렇게 늘려놔서 문항 구성이 8, 6, 6으로 되어 있는데 학평이잖아요. 수능으로 간다면 9, 6, 5가 맞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한 문제를 지금 기초 문제로 그냥 깔아버리고 내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왜 두 문제를 내? 그냥 한 문제 중급, 중상급으로 하나 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두 문제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한 문제 그냥 내고 다른 부분에 운동 법칙이라든가 물체 운동이라든가 등가스도 운동이라든가 여기를 하나를 플러스 1을 해서 9, 6, 5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평가원이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튼 8, 6, 6으로 출제가 됐고요. 나오는 주제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3월 학평 그리고 작년 수능 똑같아요. 이게 두 문제냐 아니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주제가 완벽하게 똑같아. 우리 물리학원의 지금 장점이 뭐죠? 나올 수 있는 주제 뭐 한 20, 2개 주제 중에 20문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주제가 20개 중에 20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명쾌하죠. 공부해야 될 것들이.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 이 전교육과정 나올 수 있는 주제 40개 중에 20개가 출제되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체감상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리로 넘어온 좀 삼수생들, 사수생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 많이 날라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기력 2단원은 에너지주니, 에너지티와 반도체, 자기장, 자성, 전자기유도, 파동의 성실, 전반사,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지금 866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주제로 따진다면 이 주제가 딱 맞기 때문에 이번에 4월 학평 경기도교육청 거예요. 이 방향성이 맞을 수도 있는데 뉴턴 역학 학습량에 비해서는 5문제는 조금 아쉽고 한 6문제는 꼭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도 그렇게 내고 있고요. 출제 경향, 역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념 위주였어. 기출문제들만 충실히 하셔도 개념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다만 이 역학 파트는 기출만 해도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만 느낌은 아마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 약간 기출방향성이랑 살짝 달라서 여러분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튼 특수상대성이론이나 연력과 그리고 전기력 같은 경우는 유사유형이 출제했다고 하는데 이 유사유형이라는 건 요즘 나오는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가 또 반복 출제되었다. 작년부터 나오던 거. 과거 기출이 아니라요. 최근 기출. 최근 기출의 유사유형이 출제됐다. 그것도 꼭 알아놓으시고 역학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느껴집니다. 10번, 커뮤니티 보니까 10번을 많이 틀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18번, 20번. 20번은 정답률이 지금 10% 후반대로 잡히고 있어서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애들이. 선지 선택률도 보니까 아, 애들 다 찍었구나. 20번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20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다른 역학 문제에 발목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20번 가장 많이 틀렸는데요. 마찰면 위에 용수철. 중요합니다. 평가원에서는 지금 출제는 안 했는데 평가원은 지금 시험을 세워밖에 안 봤어. 우리 교육과정에. 마찰력이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찰면 위에 용수철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숙제를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 중급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 간다면 중급이나 중하급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4월의 특성상 1컷은 45점, 2컷은 40점, 3컷은 33, 4컷은 한 25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아, 러가스터디에서 집계를 했을 때 저 정도가 예상컷으로 나오고 있어요. 절반만 맞아도 상위 40% 안에 들어가네요. 계속 이러네요. 6평은 그렇지 않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번 시험에 너희들이 좀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뉴턴역학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자, 뉴턴역학의 학습방향 뉴턴역학과 에너지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자, 뉴턴역학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뉴턴역학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가 돼 있을 텐데 기출까지 공부를 딱 했다.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이제 역학 공부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념과 기출을 뉴턴역학 딱 했잖아? 그러면 난 이제 역학 다 했다. 이제 이러니까 시험에서 틀리게 되죠. 안타깝습니다만. 개념과 기출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자료에 적용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빠르게 해석하고 어떤 해법을 써야 될지 내가 거의 직관적으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까지 가려면 뉴턴역학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잖아. 근데 물리공부 잘 안 했던 사람들이 역학이 좀 쉽다고 생각하기도 해 처음에는 근데 시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유형별 사고 수칙 유형이라는 걸 너희들이 사실 분석을 잘 안 하잖아요. 뉴턴역학 같은 경우에 그냥 마구 풀어대죠.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없죠. 다른 방법으로도 풀리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고 맞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실력 향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맞춘 거야. 답을 맞춰서 이렇게 찍어 맞춘 게 아니라 해법을 내가 때려서 그냥 문제를 푼 거죠.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게 정답의 방법일 수도 있었고 해법일 수도 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풀려도 풀린다니까 우리가 시간해석, 거리해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리해석 문제인데 시간해석으로 풀어도 이렇게 돌아서 풀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떤 때는 안 풀리고 어떤 때는 또 풀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별 사고 수칙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그걸 보는 눈은 있어야 돼. 시험보다가는 유형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내가 유형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면 시험보다가도 유형 분석하라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유현화 시켜야 돼요. 자, 지금은 너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스타일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해줘야 돼. 그게 안타깝지만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해설지에 들어있는 게 정확한 방향성의 해법이 아닌 경우가 뉴턴 역학은 너무나 많아요. 킬러들은 특히. 알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유형별로 시간해석과 거리해석 시간을 주거나 묻는 문제가 시간해석이고 거리를 주거나 묻는 문제가 거리해석이야. 별게 아니야.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어떤 스타일이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스타일이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체화를 해야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체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보수적인 체화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어요. A라는 문제가 있는데 A라는 문제가 거리를 해석하는 문제야. 거리랑 관계에 있는 거리를 해석하는 문제는 일에너지 정리라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던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이 거리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문제가 쉽잖아. 문제 난이도가 중하잖아. 중하면 거리 해석이 거리 해석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해석으로도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이용한 거 시간 해석은 평균 속력이라던가 또는 VT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2분의 1 AT제곱이라는 식을 쓴다던가 또는 FT 충격량을 쓴다던가 T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게 거리 해석 문제인데 시간 해석이 내가 너무나 익숙한 거야. 너무나 익숙해. 시간 해석에 익숙한 자야 내가. 근데 문제 난이도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풀면 내가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금방 풀려요. 중하급이면 그냥 풀립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지 말라고. 내 보수적이라는 걸 한 건 뭐냐면 이게 거리 해석이면 니네가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쉬운 문제들은 거리 해석인데 거리 해석을 풀려고 하면 갑자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막 써야 돼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불편해도 이 방식에 맞는 해법으로 연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 니들의 학습량이 떨어지면 불편해요. 그 방식이. 불편해도 정확한 방식으로 방식으로 문제를 해법을 찾아 나가라는 얘기야. 이걸 선택해달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풀리법이 내가 채화가 돼 있어야 돼. 일관. 이게 중요합니다. 뉴턴역하기 고난도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일관적이지 못하면 아무거나 막 때려넣다가 운 좋겠당 잘 걸리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풀이법이야. 어떤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이 맞는 해법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수적인 채화를 해달라고 한 거야. 기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예상 문제 킬러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그 문제에서 문제가 설계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됐는가 그거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 근데 너희들이 해법은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해석은 시간 해석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거리 해석은 거리 해석으로 풀어 달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연습할 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니네가 뉴턴 역학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 거야. 엄격하게 구분해서 힘들어도 그렇게 연습해. 그렇게 채화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하반기 가서 실전 문제풀이 뭐 파이널이나 실전 모의고사로 가잖아? 그럴 때는 유형을 잇는 거야. 채화된 이후에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나중에 니네가 이게 무슨 유형이지? 이렇게 찾으면서 시험 문제 푸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채화도 안 되고 유연화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뭐 때려 맞추겠다는 얘기야 그거야. 뉴턴 역학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에너지. 에너지는 이번에 너희들에게 화두를 던진 건 용수철밖에 없지 않니? 그렇지?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에너지 그러면 용수철밖에 없어. 수철이라고 부를게요. 수철이. 이 수철이가 문제인데 이 수철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너희들 기출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연수철, 빗수철, 마수철, 열수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얘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연직면 상의 용수철 연직면 상의 용수철 용수철이 수직으로 늘어나거나 압축되거나 하는 것만 나오고 있죠. 조금 확장이 됐지 실로 연결된 걸로 확장됐어. 이렇게 매년 시험을 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장될 거예요. 이게 신유형이기 때문에 신유형은 항상 이래. 시험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나는 이번 시험에 마수철이 나왔어. 마찰면 위용수철 연력학과 용수철 빗면 위용수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보고 있는데 니들이 계속 이걸 연습하고 있죠. 그래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 곧 빗수철이 나오게 될 거예요. 빗면 위용수철이 나올 거예요. 빗면 위용수철을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마찰면 위용수철은 지금 평가원에선 안 나오고 있고 교육청에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선순위는 얘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마수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나온다면 열수철이 나올 것이다. 아마 이게 올 한 해에 여기까지 가지 못할 수 있어. 올 한 해 이거 계속 나오다가 이 정도가 끝날 수도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역학이랑 용수철이 결합된 거. 근데 열역학 문제야 이거는. 용수철 문제가 아니라 열역학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년 EBS 같은 데도 있었고요.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대응은 좀 해 놓으셔야 돼. 이 유형별로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어려움이 좀 있겠죠. 왜? 기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 용수철은 투트랙 학습을 원한다. 투트랙 학습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용수철이 이런 중력장르의 용수철이라고 하는데 비수철이나 연수철을 중력장르 용수철인데 중력장르 용수철은 중력과 탄성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퍼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력 퍼텐셜과 탄성 퍼텐셜 그리고 운동에너지 세 마리의 합이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는데 운동에너지에 집중된 문제가 있어. 최대의 운동에너지를 구하시오. 최대의 속력을 구하시오.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퍼텐셜의 몇 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이번 시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나왔죠. 마찰면이 용수철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쓸 수도 있어. 여기서는 운동에너지 일 운동에너지 정리가 알짜 힘이 아닌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힘거리 그래프 합력거리 그래프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것과 이렇게 푸는 걸 두 가지를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 마찰면이 아닌 이 두 마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계속 풀어봐야 되고 일 운동에너지 정리 알짜 힘이 아닌 일이 운동에너지 증가량이다 또는 변화량이다라고 했을 때 합력거리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거든.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연습해 줘야 돼. 알겠죠? 이걸로 잘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걸로 잘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안목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는. 어떤 때 얘를 쓰고 어떤 때 얘를 쓸 거냐.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되는 마수철 마찰면이 용수사 같은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풀리는 거였어. 이번 시험은. 문제도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문제니까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라는 것인데 문제도 근데 대충 만들었는지 쉽게도 풀리더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합력 거리 그래프로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용수철은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될 거예요. 유형을 분석해서 각각에 대한 대응법을 찾아 놔라.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한 대응법을 찾을 때 두 가지 방법 투트랙으로 연습을 꼭 해 줘라. 알겠죠? 제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최고 오답률은 20번 용수철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랑 여기 역학적 에너지 차이 구하라는 거니까 마찰력이나 탄성력 이런 것들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탄성력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의미니까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탄성 퍼텐셜 0이고 여기 탄성 퍼텐셜 얼마인데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 여기 탄성 퍼텐셜의 5분의 7배다라고 해서 여기보다 운동의 에너지가 5분의 7배 여기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 빼기 하면 바로 답이 나오기도 하는 해설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한번 봐봐 재밌어. 해설 강의 봐봐 웃겨. 듣기 쉽게 풀리는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19%라는 거는 좀 선지 선택도 거의 고르게 1번부터 15번까지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찍었다.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는 건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부 중앙유권 학생들은. 두 번째 전자기우도 나 깜짝 놀랐네. 전자기우도에 가장 많이 틀린 두 번째 문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기울기 판단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Y축이 지금 변인데 얘가 이 안에 품뿌 들어가 있을 때는 전류 유도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못 썼고 기울기와 속도인데 속도 다른 것들을 또 신경을 못 쓰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는 시험이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 문제가 그 13번 문제가 참 이게 1번이나 3번으로 지금 답은 5번인데 1번과 3번으로 선지 선택이 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이걸 품고 지나갈 때도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한 일부 학생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속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디귿에 대해서 틀린 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전자기우도가 좀 재밌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좀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가스도 운동 18번 문제 이게 지금 거리 해석과 시간 해석도 약간 들어있어서 그 두 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큰 물음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설강의 좀 보시면서 어떻게 풀려나갔는지 한번 보시고요. 느낌상 이게 제가 선지 선택률도 확인을 좀 하는데 1, 2, 3번에 몰빵되어 있더라고요. 답은 3번인데 1, 2번에도 많이 몰빵이 돼 있는데 찍은 애들이 이렇게 찍은 것 같아. 여기보다는 아 3배? 3배 좀 안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1번, 2번, 3번 중에 4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대충 그림을 맞게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4, 5번에는 별로 선지 선택이 없고 1, 2, 3번에 선지 선택이 맞네. 아우 그냥 아우 아름다운 녀석들 똑똑한 녀석들 그림이 대충 맞기 때문에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텐데 3번이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딱 맞게는 안 그려요. 그 다음에 특상 야 특상 니네 똑바로 공부 안 하냐? 특상은 좀 50%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특상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상은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많이 틀린 거는 전기력 문제인데 전기력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예 좀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이었어요. 자 총평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해설 강의는 바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알겠죠? 3월, 4월 다 잘 분석하고 전 과목 앞으로의 계획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앞으로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